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. 오늘 6월달 시험이 끝났어요.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를 좀 말씀드릴 거냐면은 우리 6월달 시험 끝났으니까 이거 이후에 어떻게 일단은 공부를 해서 일단 갈 것인지 자 커리큘럼 안내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거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랬으면 좋겠다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길 바라요. 자 그럼 또 고르겠다는 생각 하시고 자 먼저 로드맵을 제가 좀 소개를 하기 전에 자 잘 들으세요. 자 확률 통계가 있어요. 자 확률과 통계인데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. 자 잘 들어보세요. 제가 겨울에 뉴런 현장으로 이제 확률 통계를 8주를 진행했거든요. 자 잘 들으세요. 자 뉴런을 제가 현장으로 8주를 진행하면서 자 이미 한 주는 제가 스튜디오로 따로 일단 찍어놨었어요. 찍어놓고 하면 이향 정리 그 다음에 수영도 그쪽 따로 일단 찍어놨었고 자 그리고 이제 드릴을 제가 수업을 했죠. 자 드릴을 5주 동안 수업을 하는데 대개 이제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아니 확률 통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이제 수업을 왜 저렇게 많이 하며 왜 저렇게까지 일단 드릴까지 해야 되냐 요거는 시험 보신 거 아시겠죠. 하셔야 됩니다.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. 모든 거를 다 도박적인 상황에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제 계속 이런 생각하거든. 확률 통계는 쉬우니까 근데 그건 너의 경험이 아니야. 그동안 시험이 쉽게 나왔던 거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모르는 거죠. 자 물론 이번에 6월달에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확률 통계 쪽이 9월달도 어렵거나 수능도 어려울 거란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. 할 수는 없으나 한 번쯤 이제 딱 쇼크를 먹어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.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. 요번에 제가 이제 드릴도 마찬가지로 유런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면서 다들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. 아니 확률 통계 쉽게 나오는데 왜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 답변을 안 해요. 왜 답변을 안 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생각하세요. 저는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본 사람이야. 정확하게 공부를 해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제가 치루는 테스트에서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거의 12번 정도 준비를 하고 일단 가거든요. 왜 시험 가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막히고 싶지 않아서요. 시험장에 중요한 건 뭘까? 기세야. 그 기세가 등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? 준비를 완벽하게 가야 돼.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배워갈 건 뭐냐면 확률 통계가 쉽게 나오니까는 그냥 너만의 상상이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일단은 아 이제 그걸 저항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모른 일이야.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 지금 자연계층은 대부분 확률 통계를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안 했을 거야. 근데 하셔야 됩니다. 늦지 않았어요. 지금 늦지 않게는 하셔야 되고 물론 이 확률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9월 달도 이렇고 수능도 나올 거라는 건 저는 모르지만은 자 우리 시험장 가서 불안해지지 말자. 오늘 정말 최악의 확률 통계가 거의 다 트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정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. 불안해지면 안 돼요.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. 21번, 30번 맞추면 뭐하냐고. 확률 통계 마이너스 4점 되면 말짱 꽝이에요. 마이너스 3점도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. 자연수분은 또 틀렸겠지. 조심하셔야 돼. 그런 이유 때문에 확률 통계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새로운 커리큘럼 하나 짰어요.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212930인데 제목을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. 자 이제 이거는 원래는 제가 이 이름을 드릴 워크북 이름으로 쓰려다가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하고 제가 예전에 3월 달에 드릴 미적분 수업할 때 아마 이거에 관한 농담을 했을 거야. 실제로 이걸로 일단 책을 만들기로 했고 자 이 수업의 목표는 자 명확합니다. 자 보세요. 여러분 이제 그 21번, 29번, 30번 이제 오늘 시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나왔던 모든 시험을 봤을 때 세 문제 중에서 자 세 문제 중에서 두 개 이상을 무조건 맞추는 거야. 자 이게 일단 저의 목표야. 근데 또 이러면 안 돼. 어 셋 중에 두 개 이상 맞추면 8점 아니면 12점인데 나머지는 스스로 일단 좀 해결하셔야 돼. 우리 앞에 했던 게 많기 때문에 자 경험을 했겠지만은 확률 통계 이런 거 틀리면 돼야 안 돼요? 안 되지 그치.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이 시기 때 드릴 기아 벡터를 했었는데 드릴 기아 벡터도 이것도 좀 잠깐 주의를 드릴게. 여러분 기아 벡터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이게 한 가지 나온 주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이제 하나 좀 얘기해줄게. 지금 이제 기아 벡터는 작년 29번도 마찬가지고 올해 29번도 마찬가지고 일단 평면 벡터 나왔으나 너네 또 수능 가서는 모른다.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대비할 수는 없어. 그리고 잘 생각해봐. 그 6월 달에 나왔던 29번 그 작년 수능에 나왔던 29번은 거의 비슷한 주제로 그냥 물음만 좀 다르거든요. 이거를 또 수능에서 가공해서 낼 수가 있겠어요?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없으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또 평면 벡터에 또 난리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야. 자 주의할 거는 당연히 평면도 중요하지만 뭐까지 고민해놓으셔야 될까? 공간도 중요합니다. 너는 자기 생각하면 막 이제 그러다 갑자기 수능 가서 공간 벡터나 아니면은 공간 도용만 틱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 어쨌거나 모든 단어는 밸런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자 교육을 잘하셔야 돼. 자 그래서 제가 21, 29, 30 자 이 콘크리트 강좌에서는 주로 주로 저희가 이제 미적분하고 기아 벡터 쪽에서 평면하고 공간을 다 동시에 일단 다룰 것이고 자 난이도는 21번, 29번, 30번이 다 적당하게 섞여 있어요. 자 그리고 실제 나오는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일단 구성을 해놨으나 자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하시면은 일단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. 원래 시험은 기세잖아? 이 자신감을 업 시켜놔야지 시험장에서 네가 풀 수 있어요. 보고 일단 쫄고 그러면 안 돼. 다음부터 그런 의미를 일단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저희가 하던 게 킬링캠프 시즌 1이 있죠. 자 온라인은 제가 3회를 딱 진행을 하고 실장에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은 8월쯤에 제가 일단 온라인 계획을 할 것이고 자 9월달 이후에 킬링캠프 시즌 2가 된다는 것은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 자 콘크리트가 새로 들어간다는 거고 자 연습을 하셔야 돼. 근데 또 이러면 안 된다. 여름 내내 이거 킬러만 연습하다 보면 빅킬러에서 무너져요. 자 그래서 하던 대로 유지를 하시되 자 이건 약간 좀 이제 더 신경을 쓰면서 일단 가자 라고 보는 게 맞죠. 자 9월달 공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강좌의 콘크리트를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는데 자 요렇게 일단 써드릴게 자 미적분투랑 기하벡터의 킬러 주제 총정리랑 자 그리고 자 풀이의 식과 그래프 직관 3가지를 제가 밸런스를 적당하게 길러드릴 거야. 너는 이제 이러면 안 되거든. 미적분을 다룰 때 너무 엄밀하게 보다 보면 시간대 문제를 못 풀어요. 그래서 또 너무 또 직관만 쓰시면 안 돼.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식하고 그래프랑 자 그리고 수학적인 또는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어떤 직관이 분명 있거든요.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오늘 좀 많이 잘 먹힐 거야.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이제 직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 분명히 느끼셨을 거고 제가 보기엔 미적분에서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.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일단 되셔야 되거든요. 자 물론 기하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프도 그리셔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좌표도 쓰고 아니면 계산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별도로 이제 얘기하고 자 주로 미적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 기하벡터도 공간평면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이거 목표를 일단 삼아서 파이널 강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간에 사관학교 시험이 한 번 있거든요. 자 그거 제가 관련된 문제 다 싹 다 이 강의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자 이건 별도로 일단 생각하도록 합시다. 여기까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정리 좀 하시고 자 그리고 킬링캠프는 제가 시즌 1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지금 7회를 진행하고 자 온라인은 딱 3회를 선별해서 또 올라갈 거니까 자 그것도 잘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 이제 요번에 6월달 대비도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거의 기조를 잘 맞추는 편이에요. 근데 문제는 나도 이제 약간 불안한 거는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야. 왜? 어차피 나는 기준점을 못 세워요. 그들이 일단 기준점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일단 맞춰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시험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시험을 요번에 보고 나니까 더 잘할 거야.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느낌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거야. 자 그래서 자 거의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이러지 말 것 아 이 문제는 평가원수록 평가원스럽지 않아.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. 무조건 평가원만 평가원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평가원만 기준점을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연습이야. 연습이야. 연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.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. 오늘 시험을 보고 나니까 더 충격적으로 일단 와닿는 얘기들이 많을 거야.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업을 많이 듣는다 많이 듣지 않는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저희는 이미 겨울부터 엄청 열심히 수업을 해왔고 공부를 해왔거든요. 자 기본적으로 너네 한가운데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미적분하고 자 기아벡터랑 확률통계 이거 세 개를 다 밸런스를 맞춰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에 집중하셔야 돼. 내가 포인트 다시 와줄게. 미적분만 집중하시면 또 안 돼요. 기아벡터에서 또 평면벡터만 주구장정 파겠지. 9월달이나 수능에 공간 나올 수도 있다는 항상 생각하시고 확률통계 요번에 어렵게 좀 나왔지만 9월달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. 그럼 이제 이거를 네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점을 치시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인 건 모두 싹 다 대비를 해놔야 돼.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. 그게 공부하는 기본 태도야.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주시고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추후 커리큘럼에서 만나도록 할 거고 자 아무튼 이제 수고 많이 했어요. 시험 잘 더 보시길 바라고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요 정도 얘기해서 정리합시다.